지난 10월 8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임시총회에서 반성폭력 해칙 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2016년 트위터에는 내부 성폭력을 고발하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2018년 1월 서지연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성폭력 고발 운동을 의미하는 일명 미투운동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본교 학생사회에서도 지난 7월 발생한 광고 홍보학관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과 작년 대두된 영어영문학과 A 교수 성폭력 사건 등 9권의 성폭력 피해가 공론화됐습니다. 이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의 미담은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의 필요성과 학생 자치 활동의 민주적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해칙 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담은 지난 5월 총 18명으로 구성된 반성폭력 해칙 제정 준비 모임을 통해 7월부터 3달간 7차례 논의를 거쳐 제정안을 작성했으며 본교 총학생회를 비롯해 지난해 여타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제정된 반성폭력 해칙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17일 개강 총회에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반성폭력 해칙 제정안건이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끝내 3주 뒤인 10월 8일 학부 학생회장의 발의에 따라 해당 안건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총회에서 밝힌 본회 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성폭력을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임시총회 결과 참석 인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반성폭력 해칙 제정안은 가결됐습니다. 실제 성폭력 사례를 접하게 됐거든요. 반성폭력 해칙 자체의 제정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해칙들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충돌을 할 수도 있고 해칙보다는 그 형사처벌 그 과정에 치중돼서 해칙의 내용이 온전하게 실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심리학과는 반폭력 해칙을 제정하여 반성폭력의 내용을 포함했으며 사회학과와 사회복지학과는 반성폭력 해칙 제정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성폭력 해칙의 뜻이 계속 이어지려면 구성원들이 그 뜻에 공감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고민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 구성원들이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터놓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교 단과대 및 학과별 학생의 기구는 반성폭력 해칙 제정에 대해 익명소통 창구 개설이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학우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아가 학과별 반성폭력 해칙은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학우들 역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UBS 고경화입니다. UBS 고경화입니다. 감사합니다.